제네시스가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번째 전용 쇼룸을 산타모니카 지역에 공식 오픈했습니다. 제네시스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29일 산타모니카에서 제네시스 전용 쇼룸 오픈식을 개최하며 고객들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차량 라인업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새로 문을 연 이 전용 쇼룸에서는 고객 맞춤형 구매는 물론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 및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의 집까지 차량을 전달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매장 안내 및 서비스 내용은 상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LA에서 YTB 뉴스 김기윤입니다.